안녕하세요 여러분 토리자리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좋은 중소기업 2탄 단위기 좋은 중소기업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 이런 기사를 봤어요 취준생 78% 첫 직장으로 중소기업도 좋다 올해 신입 구직자 5명 중 4명이 첫 직장으로 중소기업을 고려한다고 설문 결과가 나왔어요 4년제 대학 졸업생 중에는 74% 가 전문대학 졸업생 중에는 구집점 3% 가 의향이 있다고 밝혔어요 네 그런데 중소기업에 취업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바로 너무 정보가 적다는 것입니다 대기업은 그래도 내가 이름 정도 들어본 적 있는지 어디 한번 내가 그 회사의 제품을 사본 적 있는지 그 정도로 충분히 회사 인지도나 여러가지를 파악할 수 있는데 중소기업의 경우 공고가 뜬다 한들 이 회사가 정말로 좋은 회사인지 이 회사가 뭐하는 회사인지 전혀 판단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좋은 중소기업에 채용 공고가 떴다 한들 정보가 너무 적어서 취업 준비생 분들은 그것을 그냥 보고 지나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다양한 분야의 그룹사를 가지고 있는 헥토가 채용을 앞두고 저에게 숙제를 내주셔서 여러분들에게 괜찮은 중소기업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서 제가 자료를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 거니까요 이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사는 미넨지입니다 미넨지는 2009년 3월에 설립되고 개인인증 정보보호 서비스에 기반하여 보안 핀테크 결제를 주력을 하고 있는 IT 회사입니다 대표적인 서비스로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가입을 할 때 한 번쯤은 들어보신 휴대폰 번호 도용방지 서비스를 바로 이 미넨지가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뱅킹, 간편결제, 온라인 쇼핑 시장이 더욱더 커지면서 핀테크 시장 역시 자연스럽게 커지고 있잖아요 미넨지 역시 그 추세에 맞게 최근 5개년 매출을 살펴보면 2015년 266억원, 2016년 406억원, 2017년 804억원으로 점포를 뛰는 아주 아름다운 매출과 최근 3개년 영업이익률을 20%를 찍으면서 돈을 쓸어다니는 아주 아름다운 재무제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상태 역시 자본금 2147억원에 부채는 862억원, 부채 비율이 40%로 기업의 재무상태 역시 안정적이란 것입니다 이 같은 면에서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 있지만 중소기업을 다니면서 걱정해야 할 것은 내가 내 아들을, 내가 내 자식을 대학생 보낼 때까지 과연 이 회사가 살아있을 것이란 것이 과연 질문이라면 그런 면에서 미넨지는 IT, 보안, 핀테크라는 안정적인 수입모델을 잡았기 때문에 내가 회사에 다니는 동안은 개꿀이란 거죠 재무평가 역시 36%로 탁급이고요 평균 연봉은 6,638만원으로 중견기업치고도 아니 이건 일반 회사로 쳐도 정말 잘 챙겨주고 있고요 회사 위치도 역삼력 도보 3분으로 개꿀이고요 그리고 점심시간에도 맛있는 거 먹기 가능! 물론 점심값이 지원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어디 놀러갈 때도 최고고요 그리고 사원수도 113명으로 알콩달콩 오손도손 사이좋게 회사를 다니면서 잘 지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회사는 세틀뱅크입니다 자 세틀뱅크는 2016년 미넨지가 인수한 핀테크 IT 회사인데요 세틀뱅크의 주력 부문은 간편 현금결제 서비스와 가상 계좌 서비스입니다 간편 현금결제 서비스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물건을 살 때 실험카드를 등록하고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결제를 할 때 내 계좌를 등록을 하고 간편하게 계좌이체 통해서 결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상 계좌는 도시가스, 수도요금, 주민세 등 공과금이나 신호위반, 과속 등 법규위반 범칙금, 대학 등록금을 내실 때도 가상 계좌 수납금이 가능한데요 거의 다 세틀뱅크에서 서비스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 제휴사로는 카카오페이, 네이버 파이낸셜, 쿠팡, 이베이, 배달의 민족 등이 있어요 소비자들이 카카오페이나 네이버 페이로 결제를 하면 세틀뱅크가 은행 시스템과 연계를 해서 현금결제를 대행하는 식으로 국내 간편 현금결제 서비스 시장 1위로 사실상 시장을 독점하고 있어요 실적을 살펴보면 2017년 매출 393억원, 영업이익 94억원, 단기순익도 94억원, 2018년 매출 572억원, 영업이익 132억원, 당기순익은 129억원으로 역시 아름다운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모바일 등의 간편결제 시장 커지게 되면서 간편 현금결제 시장 역시 당연스럽게 성장을 했고 한국조폐공사와 함께 지역화폐시장 간편 현금결제를 비롯해 가상계좌 서비스를 시행하고 금융결제원의 오픈뱅킹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죠 최근에는 의료부문 역시 간편결제 시장에 진출하면서 진료, 수납창구에 방문할 필요 없이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통해 비대면 방식의 현금 납부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내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알리페이, 위채페이 등 글로벌 페이사들의 전자결제 서비스 공급사인 MC페이먼트와 전략적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캐시리스 사이로 진입 중인 글로벌 결제 시장을 반영한 환경별 맞춤 서비스를 내어 놓음으로써 글로벌 결제 플랫폼으로서의 도약을 노리고 있는 거죠 자, 평균 연봉 역시 5,157만원으로 나름 중소기업치고 잘 챙겨주고 있고요 재무평가도 상위 7%로 안정적으로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 회사 위치는 미넨지랑 같은 건물을 써서 마찬가지로 점심시간, 저녁시간이 기다려지는 회사생활 가능하고요 물론, 이 옷 밥값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원수도 119명대로 오손도 손 잘 지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 회사는 바로 바이오11입니다 네, 이 바이오11은 이름을 듣자마자 감이 바로 오셨죠? 바이오11은 2009년에 설립된 프로바이오틱스 전문기업으로 대표적으로 고함량 프로바이오틱스 브랜드 드시모네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보장 교수를 합류하고 있고 원료인 드시모네 포뮬러는 국내 최초이자 유일하게 2009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장면역을 조절하여 장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개별인정을 취득했습니다 식약처에서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에 대한 원료의 기능과 안정성 여부를 개별인정제도를 통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약 개별인정의 원료를 인정받지 못하면 제품의 영양기능 정보에 보장균수를 100억을 초과해서 표기할 수 없습니다 드시모네 포뮬러는 식약처의 깐깐한 심사를 통해 개별인정 취득으로 약 국내 1위 4,500억이라는 보장균수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8종 유산균으로 배합된 이 드시모네 포뮬러는 97년 개발 당시 세계특허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드시모네 포뮬러에 대해 연구한 과학기술 논문 3개인 지수인 SCI급 논문만 250여 편은 없습니다 그러니 이 드시모네의 기술력은 프로바이오틱스 분야에서 탑2에 꼽힌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바이오11의 최근 실적을 살펴봤더니 최근 5년간 두 자릿수의 연평균 성장률을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이오11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2016년 정기구매 서비스 또박배송에 한몫했습니다 또박배송은 매달 원하는 날짜에 드시모네 제품을 정기적으로 받아볼 수 있는 맞춤형 주문 배송 서비스로 꾸준하게 장기 섭취가 필요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의 특성을 고려한 배송 제도죠 최근에는 소비자 편의를 고려해 제품을 주문하면 다음날 새벽까지 받아볼 수 있는 새벽 배송 서비스까지 도입했다고 합니다 1인 가구 증가, 건강을 중요시하는 밀레니얼 소비자들이 증가하면서 자신들의 건강을 중요시하는 식품들을 찾게 되었고 이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시장 역시 거듭 성장하여 국내 시장 규모만 4조 6천억 원에 달하는데 이러한 상황은 드시모네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 창출을 통해서 더욱더 그 성장에 앞으로 기대해볼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면역 관리에 대한 예방과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셀프 메디케이션이 부상해 면역력 강화 건강식품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이올리븐 역시 지금 성장하는 폭발력에다가 산업의 슈퍼사이클 타면서 앞으로 그 성장세가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제가 중소기업을 지원하시는 취업 준비된 분들에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내가 다니면서 언제 짤릴지가 걱정이라면 중소기업의 경우 내가 다니면서 언제까지 이 회사가 살아있을 것인가가 가장 큰 걱정입니다 이 같은 점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3개의 기업은 제가 숙제를 떠나서 안정적인 수익 모델, 종속산업의 성장성, 나쁘지 않은 연봉 3개를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제가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소개해드린 기업 3개 모두 핵토란 그룹에 속해 있고요 3개의 기업을 합치면 인원도 300명이 넘는 데다가 통합적으로 인사제도 개편도 하고 1년에 2번 연봉 협상을 하는 더블 연봉제 도입 등 IT 벤처기업에 있는 좋은 복지를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에 2번 그룹사가 전부 모이는 대규명에서도 진행하고 있고요 유명에도 초청해서 전사특강도 벌이고 있고요 각각은 중소기업이지만 핵톱 그룹으로 본다면 나름의 규모도 느낄 수 있고 IT, 핀테크, 바이오 등 다른 산업 종사자들과도 교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굳건한 중소기업에 대해서 알아보셨고요 취업의 빙하계에서도 알짜 꿀겹 등을 통해서 모두들 사회인으로 진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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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